지소미아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지 30분 만에 여는 강의 정말 6시 20분에 이미 저한테는 통보가 왔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런 새끼 국정원하고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왔습니다. 지소미아가 이제 폐기됐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오늘 강의가 더욱 뜻깊습니다. 물론 이 강의가 유튜브로 나가는 것은 유튜브로 나가는 것은 좀 일주일쯤 뒤에 일이겠습니다만 참 오늘 저는 청일전쟁 강의에 임하는 제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아베가 자기 할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을 지냈던 아베 노부유키가 아베의 할아버지가 아니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수 백이성과 제 역사당사 백이성이 아무 관계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베라고 해서 그게 똑같은 아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베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베 간입니다. 간. 이름이 간. 그 간이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이름은 아베 신따로 이렇게 부릅니다. 아베 간이라고 하는 분도 정치인이었고 아베 신따로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 악명 높은 기시노부스케가 되겠죠.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노선을 지금 아베 총리가 따라간다. 그렇게 보면 아베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아베의 할아버지는 누구보다도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까지 일본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강경군부 노선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폐망하게 될 것이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냐. 자기 할아버지의 반만 닮았어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소위 얘기해가지고 북한에서의 정보가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것이 지리적인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국하고 일본이 동시에 소위 얘기해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제 유튜브 채널도 브랜드 계정으로 될 경우 5명까지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자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 국방에 있어서 정보 교류라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더 이상 일본에게 정보를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유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아베 총리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일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경복궁 범골 사태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줄도 몰랐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몰랐다고 뭐냐 하면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 경복궁 범골이라고 하는 게 아주 실감나는 전쟁처럼 그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다음 말이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진짜로 저런 일이 있었습니까?예요. 진짜로 저랬느냐? 왜?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교과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이 치욕의 역사라고 아예 빼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이때 성립됐던 내각이 펼쳤던 그게 뭐야? 가보경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만 얘기를 해요. 가보경장이라고 하는 거. 그 후에 벌어졌던 게 을미개혁이라고 해서 그 을미개혁이 뭐냐 하면 단발령이 들어가요. 이것만 엄청 또 얘기해. 왜냐하면 최익현이라는 사람을 띄우기려고 뭐 무슨 내 모가지는 자를 수 있어도 내 머리털은 못 자른다. 이런 얘기하잖아. 그런데 한자 얘기하기도 싫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했지 이 치욕의 역사.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21세기 여러분 G20의 역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졌어요. 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세계지도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세계관을 넓혀야 돼요. 세계관을 넓혀야 돼요. 이 경복궁 범골 사태라고 하는 이것이 벌어지고 이게 일본군의 승리로 이끌어지면서 소위 청일전쟁이 시작되고 그 청일전쟁이 치욕스러운 청나라의 패배로 끝나면 사실상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모든 패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아시겠지만 오늘 봐서 아시겠지만 여기 이거, 이 섬 타이완을 상실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 대한 모든 패권도 이때 상실합니다. 아편전쟁으로 서양에 대한 우위권도 상실했지만 또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냐 하면 중국의 청나라는 사실상 멸망을 고했지만 이 청일전쟁의 패배로 그냥 끝장나버린 거예요. 그냥 끝장. 그러면서 무술변법이나 양무운동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는 청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광저우 대학교의 광저우 대학교 졸업생이었던 후즈, 후스라고 합니다. 호적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다음에 잘 알려져 있죠. 순웬, 손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여기 광저우에서 출발합니다. 광저우에 있는 광저우 대학교는 지금 그것이 중산대학교 소위 손문이 가장 유명한 졸업생이다 보니까 손문의 일본식 이름이었던 중산 나카야마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중산대학교라고 해서 대만의 카오시웅하고 광저우에 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 광저우 대학교는 누가 세웠다? 오병감이라고 하는 1840년대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중국이 반드시 이 청나라라는 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거면 어떤 혁명적 인사가 있는지 니들이 키워라.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산대학교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어떤 근대적 교육기관이 이 광저우에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려 50년을 기다려가지고 그 졸업생들 누구예요? 저우원 라이, 주운 내라고 불리죠. 그다음에 덩샤오팅. 그다음에 또 하나 군관학교도 세웠으니 그게 뭐야? 황포군관학교. 황포군관학교라 거기에서 장제스라는 인물이 나오게 된다. 그죠? 장제스라든지. 그다음에 손문도 당연히 중산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계기가 된 게 뭐야? 청일전쟁이에요.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질 수 있느냐. 청나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죠? 이제 이 강의가 사실 제가 처음에 일제강점기사 사실은 이랬다. 아베 헌정 일제강점기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나 봐요. 처음 할 때부터. 여기 코지에는 한 10명 정도가 모여있지만 이게 유튜브 강의로는요. 여러분 자그마치 일부가 3만 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공개된 지가 이제 한 일주일 됐나요?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거의 한 42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 미국하고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봐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이 봐요. 이 러일전쟁과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도대체 로스차일드라 러일전쟁이라는 것만 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야. 이 뒤에 로스차일드라는 게 딱 붙어버리니까 사람들의 호기심을 확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 어떻게 돼요? 거기 댓글에 아주 훌륭한 댓글이 두 개가 있어요. 강의를 딱 요약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소위 얘기가 뭐야? 일본 사람들이 유태인 자본 꼬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꼬아가지고 벌인 전쟁인데 그 승리, 갖지도 않은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대동화 공룡권이니 이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망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어떻게 돼요? 개구리 올채기적 생각을 못하고 까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 저것만 잘난 줄 알고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정말 요약하는 능력이 뛰어나집니다, 한 줄로.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또 댓글이 또 뭐가 있을까? 이게 뭐냐? 일본이 말이지 제이컵 쉬프라는 애를 갖다가 스폰서로 둔 전쟁이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폰서 전쟁이네,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용어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히비아의 방화사건, 그거 나오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아베가 지금 이렇게 하면 결국 일본 민중들이 분노해가지고 나중에는 히비아의 방화사건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알 수 있겠지만 메이지 유신 이유로, 지금 제가 분명히 안 했죠. 151년을 같은 정권이에요. 이런 답답한 정권이 어디 있어요? 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일본은 이미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완전 끝났다고 봐요. 정권교체가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미국처럼 우리처럼 뭐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자꾸 교체가 되는 것이 그게 건강한 나라입니다, 민주당으로. 그 뭐야, 이런 민주주의 국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한다. 이렇게 돼야, 자꾸 이렇게 돼. 그리고 심판의 무딘당은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본도 그래야 되는데 고노다로라고 하는 외부부 장관 그다음에 아베라고 하는 총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적대국가에게도 하지 못할 그런 망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고노, 이게 청일전쟁을 묘사하는 하나의 그건데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여기 일본이죠. 누가 봐도 이건 청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여기 뭐예요? 꼬리.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이 물고기 하나를 서로 낚으려고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러시아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러시아는 긴 릴낚싯대를 던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몇 년도에 벌어졌습니까? 1894년부터 1895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벌어졌습니다. 청일전쟁. 한 분 얘기를 1894년 한 여름쯤에 이게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여자를, 남자가 이렇게 밤거리에서 깡패한테 당할 거를 구해줬다고 얘기를 그래갖고 이게 이제 사랑이 싹 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얘기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1884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한 1886년도구나 미국으로 건너갔던 한 조선 청년이 조선 청년이 과외 교사로 한 미국인 집에 들어갑니다. 미국인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미국인의 그 집 딸을 이제 가르쳐요. 근데 그 집 딸이 이제 왜 나한테 네가 왜 나한테 영어를 배우지 이러고 들어가요. 이 조선 청년이 그래서 이 조선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 이름이 뭐냐 뮤리엘이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뮤리엘이라는 여자 뮤리엘인데 이분의 그 큰 아버지 큰 아버지가 바로 뷰케넌이라고 하는 당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뷰케넌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조카 딸입니다. 뷰케넌은 그 남부를 쥐어짠 대통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뷰케넌의 업적이 딱 하나 있는 뭐냐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자랑하는 우편 제도를 확립시켰습니다. 그 그분이 우편 막 포스트 우편 번호로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전 미국에 확정지는 사람인데 남부를 너무 쥐어짠 관계로 지금도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결혼을 안 한 대통령이거든.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생의 부인이 사실상 포스트 레이리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그랬는데 그 과외 선생 하면 보통 여학생이 과외 수업을 받으면 어떤 태도로 임합니까? 헝 내가 왜 조선 청년을 데려왔게? 백인 남성들을 선생으로 데리고 오면 혹은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 잔소리 많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나는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겠고 국적도 모르겠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이 사람의 국적이 조선이라고 하니까 조선이 어디 붙어있나 보지? 하시겠어요? 그랬는데 한 시간 지나고 그 집에 두 달째 갔을 때 두 달 동안 숙제를 단 한 번도 안 했으면 과외 하면 숙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숙제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뮤리엘을 보면서 이 조선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뮤리엘 그동안은 내가 과외비 때문에 내 생활이 하도 어려워서 내가 당신이 숙제 안 해도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행복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뮤리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갑자기 뭔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18살짜리 여자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18살 여자 학생들이 똑똑한 여자도 있지만 사실 또 이게 발랄하고 그냥 장난 넘치고 자기 핸말에 책임도 잘 못 지고 이럴 때예요. 사실은 제가 청소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사춘기는 지났지 벌써 14살에서 16살이면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실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른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아유 오신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예예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뮤리엘에게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이야. 나는 여자 마음을 잘 알아. 내 자식도 낳아봤어. 그런 데 있잖아. 내가 지난 지난 저 뭐고 3년 동안 미국의 이 버지니아라는 그 주에 또 필라델피아라는 웨스트팔린이라고 하는 이런 주에서 내가 거지처럼 살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영어를 계속 공부하는데 내 영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 집에 가정조사를 하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이렇게 당신은 그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직간놈이 뭘 알아? 여러분 제가 미국을 한번 갔을 때요. 거기 미국의 학생들이 저한테 코리아 출신이라고요.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항상 묻는 게 있었어요. 초중고 학생들이 헤이 뭐 이런 뭐 하는 Do you know about that? Do you know about that? 이런 걸 물어요. 내 보고 너 이거 알아? 이게 뭐냐면은 뭐 무슨 자전거 무슨 인라인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너 이거 알아? 무슨 그 다음에 메이어라고 그 무슨 대규모 우리 이마트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멀티플렉스라는 게 그때 처음 내가 봤어. 그 극장이 여러 개가 있는 이런 걸 봤어. 그래야 그때 그 극장에 가서 본 영화가 Mask of Joro 라는 영화였습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 나오는 그 영화인데 여자 주인공 누군지 모르겠네. 되게 매력적인 여잔데. 그래서 그 예? 캐서린 제타 존스. 오늘 강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서 내가 못 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계속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그러니까 되게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그때 24살 이럴 때 여겼단 말이에요. 군에서 같이 제대하고 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해. 그랬는데 그때는 이분 얘기를 몰랐어요. 근데 이 뮤리엘도 아마 이 조선 청년에 계속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 야 니가 이걸 알아?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개국 관사 달 때 전국 1등이 선생 보고 뭐라 그래? 뭐 물어봐서 어 안 해? 막 이러잖아요. 재수 없는 발언 계속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한 거야. 대통령의 조카 딸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지.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내 인생 얘기를 좀 할까? 뮤리엘 나는 있잖아. 당신이 내 이 얘기를 듣고 나를 잘라도 좋아. 근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가르칠 생각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는 당신이 알아야 될 것 같아. 나는 말이지 우리 조선에서 치러졌던 과거 시험에서 내가 3등을 했던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그 3등을 해서 내가 내 잘 아는 형님 하나가 무슨 세도 가문 출신이라고 그러길래 저놈 새끼하고 같이 일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민영환이라는 놈이 아시겠어요? 민영환이라는 놈이 나중에 자결하고 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민영환이라는 놈이 젊은 청년 관료들이 세운 혁신 기관들을 다 없애고 해방령인가 뭔가 이상한 걸 해가지고 해방령인가 뭔가 이상한 걸 해가지고 우리들을 다 관직에서 쫓아 냈어.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다 같이 모아서 내가 나라에 별날을 일으켰어. 내가 사람들은 나에게 일본 놈의 앞잡이라고 얘기했다. 나는 조선만 개혁할 수 있다면 뭐든지 좋았어. 네 큰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미국의 개혁 작업 아이가? 우체국을 설립하는 그거 얼마나 반발이 많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사람들은 그게 갑신연에 일어났다고 갑신정변이라고 부르더구만. 그렇게 해서 죽을 고비를 거쳐가지고 나는 인천항에 배를 탔고 독일 놈의 새끼 하나 멜렌도르프라는 아주 죽일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나를 잡으러 말을 몰고 추격대를 몰고 그 배까지 왔었다. 일본 공사는 일본 공사는 나는 모르겠으니까 중립으로 할게요. 이랬는데 선장이 선장이 안 된다. 배는 일본 영토다. 나는 우리는 일본 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청년들을 우리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선장이 이겨서 내가 구사일 생으로 살았다. 그래서 일본에 내가 가서 1년간 있는데 어떻게 눈치를 주고 조선에서는 자객을 보내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같이 뜻을 도모했던 사람 중에 박영효라는 형님을 꼬셔가지고 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를 타고 밀항을 했네. 박영효라는 형님은 만약에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야 돼? 나 갔다가는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러고 돌아갔어. 내 혼자 미국으로 왔어. 내 혼자. 그때 갑신정배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던 그 해방령에 나는 개화만 할 수 있다면 해방령이라도 좋아하라고 했던 그 수구파 수구파 새끼 하나는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제국 주미공사관 대리정권 공사가 돼가 있다. 그 새끼 이름이 이완용이다. 나는 거짓골로 살고 이래도 어떻게든 내가 미국에서 왜 미국으로 왔는지 않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야만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도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뮤리엘 잘 들어라. 내 마누라는 내 원래 마누라는 내 어린 핏덩이 두 살짜리를 안고 친정집으로 갔다. 친정집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빌었는데 어떻게 돼? 처갓집에서 마 한 번 시집갔으면 그 집 귀신이다 이래서 쫓아보내고 심지어는 돌아가는 가마에다가 이 뭐야 비상든 탕약을 갖다가 넣어갖고 먹고 죽어라고 했다. 그 장인이라는 놈이 아시겠네. 두 살 된 어린 아들은 그 사약을 먹은 엄마의 젖을 빨다가 음복이 돼서 죽었다. 내만 죽은 그 내한테만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알아. 함께 혁명을 했던 모든 내 이름 대주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모든 사람들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삼족이 멸되고 온갖 연좌제를 다 걸어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이런 짓거리를 저질렀다고 내 밑에서 함께 일했던 박중량 이라는 애는 박정량 아니에요. 이게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박중량 이라는 애는 그래가지고 아예 친일파로 돌아서 버렸다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야만적일 수 없다고 일본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뭐예요? 그 갑신정변에 그 연좌제로 막 쳐죽이는 그거를 보고 어떻게 돼요? 전부 쇼크에 빠져버린 거예요. 뮤리엘 진화론 그러니까 약육강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 들먹거리는 한 우리 같은 약소민족들은 아무 죄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강대국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당해야 된다. 니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봐요. 그래서 뮤리엘이 두 달 뒤에 결혼합니다. 그 청년 이름은 서재필입니다. 소위 미국명 필립 제이슨 서재필 선생님입니다. 참 그 뮤리엘이요 아우 그 순간에 이 사람한테 완전 뿅 가거린 거야. 와 이런 엄청난 과거를 가지고 있을 줄이야. 그래서 뷰캐넘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 반대해요. 그 서재필을 아시겠어요? 걔만 보면 막 짓는 거야. 왜냐하면 걔 주인이 그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장의 박동을 잃잖아요. 아 안 그렇습니까? 그 뮤리엘과 함께 결혼을 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94년도에 다시 돌아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독립협회를 만드는 거예요. 뮤리엘이 자식이 없었지만 끝까지 서재필의 혁명을 도왔습니다. 끝까지 미국의 의사가 되는 거 하며 다 아시겠죠? 이런 역사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갑신정면, 청일전쟁 이런 거를 보면서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느끼지 마세요. 아 뭐 그랬나 보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베 신조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의 침략의 역사는 1931년 만주사변부터 된다고 이거는 조선에 대한 침략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 대한 침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인식입니다. 참 첫판부터 너무 셌나요? 왜 이렇게 다들 어안이 벙벙하셔가지고 그렇죠?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다시 보이시죠? 아 이 사람이 대통령의 조카사위였구나.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된다고? 미국 대통령의? 야 여러분 이게 무슨 기적같은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재필이 아무런 그것도 없고 특히 재혼이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나 결혼 안 했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안 했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까지 나는 조선에서 전처가 있었다. 내 전처가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다. 나의 정치활동 때문에 그렇죠? 죽었다. 청일군 주둔 보시겠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청일 주둔입니다. 주둔 주둔이라는 말은 군사가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주 뭐야 이 군인들이 딱 깃발을 꽂고 둔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니까 주둔한 그러니까 뭐라 머문다 그 군사가 머문다라는 거는 딱 그 다음이 뭐든 말이에요? 프리페어 투 워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한다. 그런데 전세계 다 아는데 뭐야? 고종만 몰랐어요. 아니라 그랬다고. 왜? 갑오 농민 전쟁을 동학 농민군을 갖다가 진압하러 내가 그걸 부른 거지. 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어. 뭐 일본 놈들이 외놈들이 무슨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 청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그렇죠? 고종의 그런 인식을 바로 뭐야? 민치호 뭐 이런 애들이 다 그렇죠? 부추기인 거 아니에요. 전하 여러분 조정을 보면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이쪽을 봐도 민씨고 저쪽을 봐도 민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30년 전으로만 가도 저쪽을 봐도 김씨고 이쪽을 봐도 김씨야. 우리 민요 아시죠? 오죽하면 전주희씨의 사촌이 되지 마시고 여흥민씨의 64촌이 되세요. 이 말이에요. 출세를 하고 싶으면. 아니요? 우리 민요가 있어요. 그게. 할 정도예요. 민씨의 전주희씨 사촌 될 생각하지 말고 여흥민씨의 64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니겠습니까? 34촌이든가 하여튼 뭐 34촌이든 64촌이든 어차피 넘 아니에요? 그러니까 1894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 전라북도의 가장 중심지였던 전주성을 호기롭게 딱 해버립니다. 1894년 6월 6일 청나라 군대 2만 4천여 명이 충남 아 2만 4천여 명이 아 2천 4백여 명이 내가 잘못 세웠어. 2천 4백이야. 2천 4백여 명이 충남 아산으로 들어옵니다. 왜 아산으로 들어오느냐? 바로 뭐야? 전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산은 모르겠고 전주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기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산하고 전주 사시는 분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몰라? 이럴 수 있습니다. 1894년 6월 8일 일본군 4천5백여 명이 재물포로 입성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티엔진 조약에 이거 별난 등 중요 사건으로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상대방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거 있죠. 통보해야 한다. 이거를 근거해서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5월 하순 이미 이토 내각이 이등 방문이 이때 그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총리입니다. 이토 내각이 불신임을 받습니다. 국회로부터. 그래서 뭐야?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출구 전략을 모색할 때에 어떻게 돼요? 이미 6월 2일 날 조선 정부가 조선 왕실이 청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본의 스파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됐다 이래가지고 출구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8천 명을 증파할 계획이었습니다. 4천5백 명이 먼저 간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 안 배우는 두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 현대사하고 일본 현대사입니다. 모릅니다. 그다음에 중국 현대사는 여러분 뭐 좀 압니까? 모릅니다. 러시아 현대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뭐 이랬겠지 저랬겠지. 말만 많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솔깃해서 막. 한 번 형성된 역사적 진식이 웬만해서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저를 보고. 말이지 뭐. 온갖 정말 악플을 다 달아요. 악플을 다 달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이 야바위꾼 같은 싸이비 새끼는 누구야?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놈 새끼 뭐 이래 말을 잘해?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요.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빨갱이인 게 틀림없다. 뭐 이런. 아시겠습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 댓글을 보고 말 잘하나 봐 오빠가. 그런 거 뭐. 반대 진영이 봐도 말을 잘하나 봐. 그래서 내가. 그런가. 기분은 되게 더러웠습니다. 5월 하순에 이미 이또 내각이 불신임을 받아서 출구 전략을 모색했다. 자, 텐진 조약. 1885년도 텐진 조약입니다. 조선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켜라. 청나라든 일본이든 다. 그렇죠? 다 철수시켜라. 이게 뭐냐. 갑신정변 때 했던 조약이라고. 그다음에 뭐냐. 조선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훈련교관을 보내지 않는다. 왜? 이때까지 청나라만 다 보냈잖아요. 일본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양국 다 보내지 마라. 이건 뭐예요. 1항과 2항은 뭐예요. 청나라를 이제 몰아내기 위한 일본의 사전작업이에요. 뭐냐. 3번 별난 등 중요사건으로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상대방에 통보해야 한다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거를 명분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명분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일본군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일본군이 이렇게 하고 들어와. 그러면 4,500명이 들어온다 생각해봐. 그리고 한 달 동안 3,500명이 더 들어와서 8,000명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태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사태가.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청나라 군대에도 이거 저 자막에다가 하나 넣어주세요. 2,400명인데 실수했다고. 2,400명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조 때 그 3개 국호도 이후로 사실상 뭐야. 동북아시아 조선에 대한 종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청나라한테 있는 거예요. 청나라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소위 필립 제이슨이 이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신문에 늘 나왔어요. 왜? 조선 사정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일본군의 동태 이러면서 나왔던 거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이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각 불신임은 그건 왜 받았는데? 5월 하순에 이미 받아들여요. 이른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지 않아? 내각 불신임이 아니라 무슨 그런 거 하나 통과시키려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갑자기 한 일주일 뒤에 불신임이 하나에 나와요? 아니죠. 소위 뭐냐.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언론에서 다 달궈진 다음에 불신임이 제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협상관이 몇 개 나오죠. 사과해라. 자진 사퇴해라. 우리가 불신임을 하기 전에 나가라. 부터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5월 하순에 받았다는 건 뭐야? 사실상 그 분위기는 3월 말부터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3월 말부터. 맞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럼 왜 이겁게 됐느냐. 자, 그다음 보시죠. 이놈입니다. 김옥균. 1894년 3월 28일 홍종우에게 상하이기에서 암살당합니다. 이게 일본 정부에게 준 게 엄청났어요. 일본 정부에게 준 게. 이거를 가지고 시신처리를 놓고 일본과 청나라 조선이 삼각정보 외교전을 합니다. 이때 뭐야? 이때 그놈들이 등장해요. 이놈 누구야? 친일파 새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그 이름도 적기 싫어서요. 그놈들이라고 썼어요. 그놈들. 아실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친일파 새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 그 근거가 뭐겠어요? 근거가. 야, 그 갑신정변 때. 그렇지 않겠어요? 이모군란 때. 일본이 세더만. 그렇지 않겠냐. 왜 센지 내가 보여줘요. 갑신정변의 추동자 이후 일본으로 도주합니다. 일본으로 도주해서 일본 본토에 있다가 다시 사뽀로로 갔다가 호카이도에 있다가 저 일본 남쪽의 오가사와라라고 있어요. 오가사와라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하이로, 일본 본토로 왔다가 다시 상하이로 가갖고 홍종우한테 당해요. 그래서 일본 신문에 김옥균이죠. 여기가 홍종우입니다. 홍종우가 자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김옥균은 둘 차례에 걸쳐서 이 이전에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아니, 국제정세는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군사력은 약해서 어쩜 이렇게 자객을 보내서 정변을 진압하고 암살하는 건 왜 이렇게 잘했는가 몰라, 고종이. 여러분, 1차, 2차 자객에 누가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종두법 우리나라에 했던 사람 있잖아. 지석영 저거 동생이 가요. 저거 형이 가요. 지운영이 가서 이거 뭐야? 그거 하려고 그래. 지운영이 가서.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옥균을 갖다가 여러 번 죽이려고 했다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 기생하고 같이 살잖아요. 연인이 돼서 이렇게. 얘가 상하이로 갈 때 일본에서 벌써 알았어. 이 사람이 뭘로 접근을 했나 하면 프랑스 요리로 접근을 했어요. 프랑스 요리를 벌써 프랑스로 유학 갔다 오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프랑스 요리로 접근을 해서 김옥균의 환심을 삽니다. 이때 박영효가 같이 있었는데 박영효가 계속해서 홍종원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임만희가 분명히 밀정이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옥균이 뭐 하냐면. 아이, 그럴수록 우리가 덕으로 감싸야 되는 거야. 그럴수록 우리가 뭐. 얘는 이미 신문물을 잘 알고 있어. 그러잖아요. 신문물을 잘 알고 있으니 이 신문물에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가 프랑스를 갔다 온 적은 없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총 두 발로 바로 죽었습니다. 홍종우가 이렇게 팡팡. 그래서 이게 신문의 그거고. 여러분, 위키페디아나 나무위키를 보시면 김옥균이 모가지가 잘려서 효수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들고 올라다가 여성 동지들이 계시는 관계로 제가 조금 식구금 처분을 안 받기 위해서 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렇게 시신을 조선정부에게 인도합니다. 청나라가. 일본을 견제하는 거죠. 갑신정변이 일본의 등에 업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제하니 김옥균의 시신을 받아와서 그 시신을 재물포항에서 능지처참을 해버려요. 고종이. 반역도당이다. 그래갖고 전국의 시신을 잘라서 보내. 나한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거의 대부분의 조선 젊은 관료들이 친일파로 돌아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그렇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토 내각이 김옥균의 시신 처리에 실패하죠. 여러모로 샹하이라는 것은 일본 총리들에게는 샹하이에서 조선 자격이 한 번 딱 떴다 그러면 시대를 불문하고 총리가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야? 이토 내가 이토 히로부미가 나중에 어떻게 돼? 안 죽는구나한테 맞아 죽잖아요. 총 맞아 죽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콩구 공원에서 던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일본 총리. 일본 총리가 젊은 청년 장교들에게 대해서 5.15 사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4월달 홍콩구 공원에서의 큰 거사를 통해서 왜 막지 못했느냐?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의 80먹은 총리가, 그 늙은 총리가 죽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토 내각이 결국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불신임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출구 전략으로 제일 좋은 게 뭐야? 조선 파병이에요. 그래서 뭐야 갑오 농민 전쟁을 그 이 징벌하는 데 있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으니까 텐진 조약의 그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막 가자. 딱이다. 그렇죠? 그. 일본에서의 머리 짧게 자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기 보세요. 이 홍종우는 갓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박영효가 이 모습에서 벌써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얘는 순수 개화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김옥균의 머리 짜른 모습에 이 사진이 전해지면서 조선의 소위 얘기하는 매천녀록의 황현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한 거야. 이 개화당 놈들 말이지. 머리를 자르다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양복을 입어야 되고. 이 일본 옷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뭐야. 양복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 국제정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제정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터키 옆에 터키 옆에 무슨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후세인이 굉장히 독하스로 막 죽이고 했던 종족이거든. 그 종족의 이름은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종족의 수장이 그 비밀 첩보에 의해서 터키에서 생포가 됩니다. 체포가 됩니다. 자치구를 구성해서 터키 옆에 이라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족 이름 얘기할게요. 쿠르드예요. 쿠르드. 이 쿠르드 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 쿠르드 공산당 쪽에 소위 말하는 K 뭐지? KBB인가? 하여튼 그 단체의 수장이 잡히니까 그 바로 옆에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내각이 총사퇴합니다. 터키 잘 되는 꼬라지가 못 보는 거죠. 왜냐? 터키는 이슬람 순위파하고 이쪽은 뭐야? 그리스 정교잖아요. 역사상에 완전 옛날 페르시아 전쟁 때부터의 아주 엄청난 라이벌전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쪽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터키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 내각 전체의 임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때 일본의 이 충격, 김옥균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김옥균의 시신도 우리가 받아오지 못했다. 일본이 그 뭐야? 고종이 아주 일본 보라는 듯이 아주 그냥 능지처참을 해버렸다. 이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아, 뭐 야만족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식인에도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애들이 막 흥분해서 일본의 논설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의 거의 문화 권력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글 한 번 쓰면 그대로 돼요. 그냥 여론이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다가 이놈이 또 등장하네. 이놈이. 자, 청일전쟁의 배경을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오늘, 오늘, 오늘 온 국민을 가장 관심 있게 했던 말은 저 카메라는 어느 나라 제품인가? 바로 오늘. 어? 지금 저 딱 보니까 니콘이네. 그렇지 않겠네요. 니콘이고. 이쪽에 보니까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잘 그랬잖아.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어, 이거는 캐논. 이거는 일본. 이런 이상. 진짜 이건 무슨 유치뽕짝도 이런 유치가 없어. 한 국가의 외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 야, 일본 불매운동 좋아하고 있네. 늘 기자들도 니콘 쓰고 캐논 쓰고 다 쓰는 뭐. 예, 저희 집에 디지털 카메라도 펜 탁 씁니다.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냐. 니콘 회장, 캐논 회장, 파나소닉 회장, 올림프스 회장. 예? 저기 누구야. 뭐, 저 도시바 회장.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래. 그 고노 회장이 그런 식으로 언급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죠, 당연히. 장난합니까, 진짜. 이 사람도 외무부 장관이에요. 청일전쟁 당시에. 이름, 무스 무네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스 무네미스. 이분이, 내가 정말 진짜 욕을 하고 싶구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마누라가 되게 유명해. 두 번째 부인이에요, 마누라가. 그, 무스 려크라는 그 여자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미인이야. 너무 예뻐. 무스 려크라는 이름인데, 아주 그, 뭐랄까, 사교계 여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사진들은 거의 뽀샵이 많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환상적인 미인으로 그리는 거죠. 그냥, 좀 예쁜데. 그래서, 무스 려크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여기 지도 보세요. 이 일본 지도인데요. 이 일본 지도를 여기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일본 지도에서 각 항구들이 거의 대부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15개 나라에 의해가지고 1858년에서 68년, 72년 그 사이에 거의 조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항구를 우리에게 쓰게 해준다라든지 이래 돼 있어서 그런데 거기 대부분 뭐야?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이 국력이 약하니까 평등 조약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무부 장관의 1870년에 외무부 장관이 돼서 이 또와 함께 같이 움직였던 왜냐하면 국방성 장관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다음에 총리 대신 이 또 히로부미 그리고 외무성 대신 무스, 무네미스 이 세 명이 합작해서 기획한 게 민비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합작해서 기획한 게 청일전쟁이고 그렇죠? 또 합작해서 기획한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뭐야? 15개 국가와 반드시 뭐야? 평등 조약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치외법권의 철폐입니다. 치외법권. 영국 사람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들어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어떻게 돼? 일본의 법률에 적용받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벨기에도 마찬가지. 아시겠습니까?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다 뭐야? 불평등 조약으로 맺어놨어. 옛날에 그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도하는 초기 번의 내각들이 가츠가이시우가 주도하는 조슈번 출신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사츠마 출신의 오크보 도시민치라든가 조슈 출신의 기도 다카요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불평등 조약으로 맺어놓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토하고 무스하고 그 다음에 야마가타의 가장 최일의 목표는 뭐냐면 치외법권을 철폐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패를 부리겠어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치외법권을 러시아하고도 치외법권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치외법권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해줘야 되는지 제1착으로 누가 이렇게 치외법권으로 이렇게 그걸 철폐해주면 그 다음 나라들이 쫙 따라가겠죠. 제일 센 놈 누구야? 영국을 치는 거야. 영국을. 영국을 무스가 계속 만나서 설득합니다.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영국은 처음에는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왜 바꿔요? 그렇죠? 말 잘 듣고 좋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아하. 아니야. 러시아에서의 극동 진출 이거를 얘가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국 사람들이 치외법권을 갖고 있으면 자유롭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본의 민심을 얻을 수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멀어서 식민통치는 못하겠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조건이 있다. 여기에 삽보로 이 위에 이 삽보로 위에 가면 여기 한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하코다테라는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코다테. 이 하코다테를 영국이 임차하는 그러니까 계속 임차하는 조건으로 아니겠습니까? 치외법권 조항을 철폐합니다. 하코다테는 우리 영국이 계속 군사항구로 쓰는 거야. 잘 보세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좋은 위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딱 평행선 이게 일직선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가 있고 여기 하코다테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일직선이 지도전으로 이렇게 나오죠. 소위 얘기가 뭐야 이거는 홍해에 홍해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아프리카죠. 이 아라비아 반도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세계지도가 좀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여기에 보면 이쪽에 이 끝에 영국의 군항이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아덴. 아덴이라고 하는데 이 아덴에 맞서는 그래서 프랑스가 여기에 다시 군사 이 도시 및 군항을 건설합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돼 있어요. 지부티라고 불리는 나라예요. 이 나라. 예. 지부티. 그래서 뭐냐면 둘이 딱 마주보고 있는 거죠. 마주보고 이 시계 조금만 까불어라 마. 이런 거 있죠. 지부티는 프랑스 지금도 그래서 불었습니다. 그 나라는. 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프랑코포니 국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국이 먼저 치고 나갔지만 프랑스는 계속해서 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인도 차이나도 그 대응 전략 차원에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좀 실패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 하코다 때를 한량하는 조건으로 딱 가니까 어떻게 돼. 나머지 나라들도 어떻게 돼. 영국 공사하고 그러는지 야 우리가 총 때 맺는데 너가 지금 이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평등 조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스 무네미스와 이 또 내가 이게 최고의 카리스마예요. 불평등 조약을 평등 조약으로 바꿨다. 이게 뭐냐 하면 그 1945년도에 일본사를 1936년도부터 일본사를 정리했었던 그리고 우리 한국사도 항상 그 책상 앞에 이 지도가 놓여 있었던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대학교의 라이샤워라고 불리는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오늘날 일본은 바로 이 불평등 조약을 평등 조약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고의 업적이다. 이 또가 무스를 시켜가지고 했던 최고의 무스가 어느 정도 이 또한테 충성을 하느냐 하면 그냥 거의 그 앞에서요 우리 신하들 왜 이렇게 조하리잖아요. 그거 하래도 하는 애예요. 이 또야말로 나의 완전 뭐 이거야. 나쁜 일은 내한테 다 시키세요. 항상 뭐야. 굳은 일은 내가 다 합니다. 이 또는 항상 뭐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 멋있는 거 이런 거 하라고. 그래서 그래 이 또가 여자를 밝힌다. 아이고 참 이 또가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각해요. 오죽하면 일본 신문에 이 또가 저격당하는 날 일본도 반정부 언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파가 뭔지 아세요? 총에 맞으면서까지 여자의 몸을 생각했을 거야라고 해갖고 생각풍선으로 해갖고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첩도 들였잖아. 배정자라고. 그거 하필 내 우리 배씨야. 아시겠습니까? 이 또 첩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그냥 내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러잖아. 이 천하의 잡놈의 새끼야. 하면서 내가 그러잖아. 이 또 보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무스 무네미스 이놈도 저거 마누라가 워낙 예뻤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내가 예쁜 사진 뭐하려고 안 붙였느냐. 그거 좋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사교계의 여왕이었어요. 좀 과장된 소문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 뽀삼질 엄청 했어요. 그 옛날부터.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어휴 이런 작전 지도를 항상 그려가지고 여기가 서울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7월 23일 새벽 4시 6.25도 새벽 4시에 일어나더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왜? 그때 과장 경비병들이 느슨하거든. 밤에 12시 1시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저도 초병을 섰습니다만 새벽 3시 4시 초병이 가장 힘들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서 자야 되잖아요. 소위 병장들은 그 근무로 서지 않아요. 병장들은 초번불침번이나 초번병병이나 말번병병을 서요. 말번병병 경비병 서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아침 저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서 있고 사람들 막 뛰어댕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새벽 4시에 많이 일어나 새벽 4시에 4시에 그래서 뭐냐면 경복궁을 점령하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몰라서 녹두꽃이라는 그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는 모른다고 모른다고 여러분 이거 이거 일본군의 상륙 청군의 상륙 와 그다음에 뭐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뭐야 음력으로 쓴 거죠. 음력으로 지금 이게 우금치전도 농민군의 패전 그 다음에 남접 집결 우금치 전투도 여러분 아마 오늘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금치 전투 전봉준의 체포 이거를 1년 만에 전격적으로 한 이유 전쟁 중이었잖아. 청일 전쟁 청일 전쟁하고 가보농민 전쟁이라는 건 같이 보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전쟁 중이니까 얼마나 많은 병력이 와 있어요. 여러분 청일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일본군 총 병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4만 8천명이었어. 104만 8천명. 일본군이 전체 갖고 있는 병력이 아시겠습니까? 그에 대항하는 조선군이요. 조선군 청일 전쟁 끝날 때 7,500명.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방력이 약하니까 맨날 무슨 러시아에 줄을 댈까? 독일에 줄을 댈까? 미국하고 같이 합칠까? 뭐 영국에도 다시 줄을 댈까? 일본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저항이라고 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군사력이 도대체 왜 그렇게 약해졌는데 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게 바로 뭐야 제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에 있는 사도세자와 영조라는 걸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왜 군사력이 그렇게 약해졌는가 환생하시오. 청나라가 있으면 다 해줄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 경복궁을 점령하라. 새벽 4시 재물포로 들어온 약 8천명의 군대가 3천명 정도만 재물포에 남아있고 그런데 그 병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해군은 풍도로 내려가고 육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양으로 진격했다.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안 그렇습니까? 왜? 평양에서 한판 붙어보려고. 녹두코스에 달 나오죠. 장사꾼들이 뭔지 알아? 이놈들이 하루 이틀 이따 갈 생각이 아니다. 그럼 뭐지? 전쟁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관을 수비하는 병력으로 서울 명동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MBN 방송국이 있는 서울 외성대 외성대 외성대가 아니고 외성대 외성대는 왜 할 때 그게 외성대 외놈 할 때는 그게 외성대죠. 거기에 있는 수비를 하는 병력으로는 8000명 너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알아챘어야 되는데 못 알아챘다는 거죠. 흥선대 용군이 그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범궐이요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망령된 말을 증거도 없이 입에 담는가 하다가 명민 씨가 끝장납니다.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항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뭐 이런 거 있죠. 어른들 잘 보세요. 잘 알아 내가 고등학교 2년 후배고 저 사람이 그럼 뭐가 다 일이 해결될 줄 알아. 내가 경남고등학교 우리 아버지 경남고등학교 몇 회 선배고 건국대학교 2년 후배고 내가 아는 시의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만날 첫날 자기 무슨 대학교 후배래 그 사람이 뭐 2년 선배고 2년 후배고 이래. 입에 달고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뭐야 어 우리 임진왜란 때 그거잖아요. 탄금대 전투에서 막 그 심립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명종이 그 선조가 했던 그 유명한 말 아니 어떻게 평산신씨가 외놈 오랑캐한테 찔 수가 있냐고 신사임당의 동생이 사촌동생이 아 조칸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거에서 나는 정말 나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로 마치 그 신데렐라 저거 엄마 보는 거 안해요? 그 개모 유리구두가 신데렐라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중요한 거지 얘가 출신이 미천한 애예요. 얘가 말 안 듣는 애예요. 뭐가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작이 끝까지 그러잖아요. 그 어명입니다. 그렇죠? 황명이 모든 처녀에게 신겨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왔으면 국제관계도 그렇게 볼 거라고 저 외놈 오랑캐 새끼들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국내에서 맨날 니 어디 김씨야 뭐 니는 어디 민씨야 뭐 몇 촌이야 어 그래 니가 몇 대 손이구나 뭐 돌림자가 어떻게 돼 이거에 맨날 이렇게 대하다가 뭐냐 헌법도 못 정해 개화도 안 돼 뭐냐 국제정세 보는 눈도 깜깜해 러일전쟁 끝날 때까지도 러시아가 이길 거다 일본이 이길 거다 무슨 남한산성입니까? 화평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무슨 왜 내가 그래갖고 어떻게 미국에 한번 줄을 서볼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외놈은 오랑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외놈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도 계속 뭐야 가볍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청나라를 외놈들이 어떻게 이겨 1891년 나가사키에서 변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 전이지요. 1891년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변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냐 러시아의 황태자가 시가현 오스에 이렇게 왔다가 머리에 칼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러시아 황제 폐하 일본 천왕을 대신하여 제가 사죄드리고 죽겠습니다고 할복 자산하고 이랬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하고 똑같잖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되냐 이러면서 내한테도 댓글로 어떤 분이 말이지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건 사실 아니냐 우리가 일본한테 죽어 지내야지 어떻게 달랐더냐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그게 분하신 것 같아 대통령이 일본과의 대결 국면으로 가는 거지 글쎄요 전면 전쟁도 아닌데 왜 그렇게도 못한다고 하는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1891년 나가사키에서 벌어집니다. 나가사키가 원폭 맞은 건데 참 이게 군항이었어 그러니까 뭐냐 청나라에 북양함대가 들어옵니다. 정원함 재원함 위원함 이런 애들이 쫙 진원함 이런 애들이 나가사키 이걸 보고 메이지하고 일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든가 이런 애들이 기절합니다. 완전 진짜 거대하다. 우와 그래서 우리 그래갖고 수병들이 와가지고 수병들이 와가지고 치해법권 끝난 지가 언제예요? 1870년에서 1870년에서 74년 사이에 다 그렇죠? 그거 바꿨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스 무네미스가 이미 다 뭐야 영국과의 이런 수호 조교를 통해가지고 싹 다 치해법권 서양 열강가에 가진 것도 다 했잖아. 청나라는 그런 거 몰라. 나가사키 올라와가지고 이 사무라이들이 시비가 붙었나 봐. 사무라이들하고 청나라 군대하고 시비가 붙은 이 청수병이 세 명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라이들도 다섯 명인가 죽어. 이게 나가사키의 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홍장이가 어떻게 됐냐면 한포를 쏴버려. 이래 된 거야. 사고 안 하면 한포를 쏜다. 메이지 천하부터 그때는 사고하기 바빠서 내가 그랬잖아요. 일본도 1890년대 가면 어쩔 수 없는 얘들도 뭐야 올챙이라고 애들이 안 쓰겠습니까? 그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북양함대한테 막 이렇게 수그려. 그래도 3년 뒤에 이걸 박살내요. 그래서 메이지가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다. 영국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독일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독일에다가 얘기해서 이 북양함대의 전함이 갖춰진 거기 때문에 드레스댄 조선공업소에서 갖춰진 거기 때문에 영국에다 얘기를 합니다. 영국하고 그리스에다 얘기를 해라. 우리가 세계에서 좋은 전함이란 전함하면 다 사보자. 했는데 어떻게 돼요? 영국이 돌았습니까? 제일 좋은 전함 주게. 그러니까 작은 거 작은 거 줬습니다. 작은 거 주고 조금 더 큰 거 돈 좀 더 내라. 이래서 조금 더 주고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한포로 큰 거를 달아보자 했는데 한포무게를 배가 못 견뎌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85년부터 독일에서 건조된 함대가 북양함대. 이게 뭐야? 메이지를 분발시키는 함대. 이래서 황해해전, 풍도해전. 이 순서가 풍도해전, 황해해전, 여기에 압록강 전투, 그다음에 웨이하이, 유공도라고 불리는 이 앞에서 위해위, 웨이하이 전투까지 세계의 해전에서 북양함대가 전멸합니다. 일본의 함대에게. 이것이 청일전쟁의 아주 결정적인 패배가 됐죠. 내가 지난 시간에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꼭 졌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터가 노벨평화상을 타고 싶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 노벨평화상 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 얘기해가지고 뭐냐 하면 청나라가 확실하게 진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전 세계로 청나라는 끝났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이 생각보다 좀 센데? 이렇게 된 전쟁이 되겠습니다.